Q. 네 와이엄 안녕하세요 네 커버를 또 하게 된.. 네요 일단 열심히 부르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에요 되게 진중해요 제가 벌써 세 번째 커버를 하게 됐는데 이 러브 포엠이라는 노래를 딱 듣자마자 가사를 보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. 요즘 제 상황과 들은 생각들과 이런 게 엄청 신기할 정도로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? 이 곡을 커버를 해서 캐릭터도 그렇고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이 노래로 제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 조심스럽게 곡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솔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는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비울어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사실 좀 제가 어떤 어떤 감으로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트로 부르면 좀 더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 이 인스트로 다 부르고 싶었던 마음에 좀 되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. 이 곡을 듣고 지금 위로를 받고 있고 이 곡을 커버를 해서 제 주변 팬분들한테 좀 약간 힘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글을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너무나 흔쾌해요. 너무 고맙다고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 저는 인스트로 못 받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이런 부탁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까지 했었는데도 너무 흔쾌하게 수련을 해주셔가지고 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. 모든 게 우리 노래 컵과 포함땅 네, 컵과 포함땅 원곡의 느낌을 항상 제대로 커버를 해보려고 해요. 최대한 원곡 그대로의 감정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특히나 가사 가사 속에 담긴 그 뜻을 굉장히 되새기면서 그런 걸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일을 해줄 때도 그렇고 또 힘내라는 말도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힘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내 노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좀 내가 왔다 갔다 그러면 그래서 노래를 본다면 됐어 그래도 이렇게 커버를 하면 되는 것 같지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열심히 조심스럽게 연습해서 준비해 봤는데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꼭 이 곡을 듣고 꼭 힘내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나봐 숨죽혀 쓴 사람의 시간 내게 들렸으면 해 혜에 que々 헤헤 오늘은 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